안녕하세요 큐티파이스입니다 아 귀여워 안녕 아 우리 인천에 귀염미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티파이스입니다 와 무슨 춤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기 잠깐 보면 박할린 감독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써있는데 누구예요 저 아버지도 미국인이시고요 그리고 엄마님도 한국이시거든요 그리고 제 꿈이 뮤지컬 배우 되는 거라서 박할린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정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마운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t is a band that can't really rock? What's an MC that's rockin' the spot? Time to get on it, on it, on it, time to get on it. Rock and deal the game. Rock and deal the game. Rock and deal the game.